어제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했는데 좀 무리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얘기를 영어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얘기를 영어로 한다면 I met up with some friends yesterday for drinks and we got a little carried away 좀 무리했어요 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저라면 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 말을 보면서 좀 무리했어요 라는 이 부분을 we overdid it a littl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틀리진 않고 의미 전달도 되지만 저라면 지금 이런 맥락에서는 we overdid it a little 라고 하기보다는 we got a little carried away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 get carried away 라는 표현을 제가 처음으로 언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전 강의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무엇을 하다가 그 순간에 마치 홀린 것처럼 통제력을 잃고 지나치게 과하게 해버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 get carried away 라는 이 말만 놓고 봐도 좀 그래요 그쵸? get carried away 뭔가에 휩쓸려 간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반면에 overdue 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판단하에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과한 거죠 어떤 계산하에 무엇을 했는데 그게 지나치게 돼버린 그런 거를 overdue 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앞에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I met up with some friends yesterday for drinks and we got a little carried away 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 again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최근에 좀 무리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연말이라 너도 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최근에 좀 무리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연말이라 너도 알잖아 자 여기서 말하는 무리하다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약간 다르죠 앞에서는 그 순간에 심취해서 그 순간에 분위기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과하게 지나치게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최근에 좀 무리하고 있다는 것은 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술자리가 있는데 내 판단 하에 그 자리에 다 참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영어로 한다면 I know I've been somewhat overdoing it lately, but it's December, you know how it i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I know I've been somewhat overdoing it lately 이렇게요 여기서 동사 앞에 somewhat 라고 하는 것은 overdoing it a little 라고 하기가 조금 뭔가 어색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I know I've been somewhat overdoing it lately 이런 식으로요 I know I've been somewhat overdoing it lately, but it's December, you know how it is It's December, you know how it is 네 이렇게 you know how it is 라고 함으로써 너도 알잖아 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의미를 보면은 어떤지 알잖아 그러니까 연말에는 어떤 시기인지 알잖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잖아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 know how it is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영어에서 일상적인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you know how it is 네 그래서 이 짧은 대화를 다시 보면은 I met up with some friends yesterday for drinks and we got a little carried away 라고 했더니 Again? 또? 라고 했어요 그래서 A가 다시 Well, I know I've been somewhat overdoing it lately, but it's December, you know how it is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표현을 정리해 봤죠 Get carried away, overdue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이런 의미로 할 때 이런 표현들이 어울린다 이렇게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리하다 라는 말을 할 때 또 많이 쓰는 표현이 push oneself 라는 표현이 있어요 push oneself 예를 들어서 너 계속 그렇게 무리하다가 병 걸린다 너 계속 그렇게 무리하다가 병 걸린다 자 여기서는 뭐가 느껴져요? 너 그렇게 계속 무리하다가 병 걸린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무리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죠 그것만큼은 확실하죠 의도적으로 무리를 하는 건데 어떤 상황인지 단순히 알고 그냥 어 난 할 수 있겠지 라고 그냥 판단하에 그렇게 한다라는 단순히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뭔가를 지금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함으로써 무리를 함으로써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쵸? 스스로의 어떤 한계를 한계에 맞서서 한계에 맞서서 그거를 넘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무리하다 이럴 때 어울리는 게 push oneself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영어로 한다면 너 계속 그렇게 무리하다가 병 걸린다 If you keep pushing yourself like that, you're gonna get sick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If you keep pushing yourself like that, you're gonna get sick 물론 순서를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You're gonna get sick if you keep pushing yourself like that, you're gonna get sick if you keep pushing yourself like tha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같이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에요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엄청 빨리 운전을 하고 있어요 야 괜히 무리하지마 아무리 빨리 운전해도 몇 분 단추가 안돼 야 괜히 무리하지마 아무리 빨리 운전해도 몇 분 단추가 안돼 자 여기에서의 무리하지마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겠지만 이거는 또 달라요 앞에서 얘기했던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서 뭔가를 해내려고 스스로를 계속 무리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리고 뭔가에 홀려서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뭔가를 과하게 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별로 없어요 그쵸? 지금 이 무리하다는 이 상황에서 이 맥락에서의 무리하지 마라는 것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포된 의미까지도 생각하기 전에 그냥 이 말만 놓고 한번 볼게요 야 괜히 무리하지마 아무리 빨리 운전해도 몇 분 단추가 안돼 그냥 이 말만 놓고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한다고 치면은 No need to rush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에서도 야 괜히 무리하지마 라는 이 말을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때는 야 괜히 서두르지 마 라고 해도 같은 의도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대로 똑같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영어로 할 때 괜히 무리하지마 라는 말을 그냥 No need to rush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괜히 위험하게 그렇게 무리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어요 No need to risk getting into an accident No need to risk getting into an accident 아 그리고 참고로 no need 앞에는 there is 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There is no need to risk getting into an accident 사고가 나는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로 좀 더 그 느낌을 이렇게 낼 수 있겠죠 Hey no need to risk getting into an accident You're only gonna save a couple of minutes no matter how fast you drive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Hey no need to risk getting into an accident You're only gonna save a couple of minutes no matter how fast you drive 아무리 빨리 운전을 해도 You're only gonna save a couple of minutes 몇 분밖에 단축이 안 된다 So no need to risk getting into an accident 사고를 내는 위험성을 괜히 감수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길게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Hey no need to rush 이렇게 얘기를 해도 충분해요 No need to rush you're only gonna save a couple of minutes no matter how fast you drive 자 이 예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뭘 할 수 있지?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괜히 무리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할 때 굳이 무리하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No need to rush 라고 해도 된다면 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Hey no need to rush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이 무슨 말이에요? 천천히 해라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Take your time 네 맞아요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 괜히 무리하지 말아라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라면 꼭 무리하다 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ake your time 이라는 표현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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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Just take your time You're only gonna save a couple of minutes no matter how fast you drive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리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돼요 네 제가 무리하다 라는 표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후보에는 올랐지만 무리하다 라는 말과 느낌이 좀 달라서 뺐지만 언급을 할 만한 그런 표현들을 몇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Go easy Go easy 그리고 뭐 Take it easy 라는 말도 있고요 Take it easy Take it easy 인사말로도 많이 쓰죠 무리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작별 인사예요 Take it easy 근데 이것도 상대방에게 무리할 필요가 없다 무리하지 말라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이 쓰는 표현들이에요 Go easy Take it easy No go easy Take it easy You're only gonna save a couple of minutes no matter how fast you drive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Go easy Take it easy 굳이 그 어감을 살려서 우리 말로 해석을 최대한 비슷하게 하자면 살살의 차근차근의 살살의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게 Go easy Take it easy Go too far 라는 표현이 있어요 Go too far 무엇을 과하게 하다 지나치게 하다 너무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인데요 Go too far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제가 여러분을 제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만큼 해놨어요 좀 과했나요? 제가 좀 너무 많이 했나요? 너무 갔나요? 이런 의미에서 Did I go too far? Do you think I went too fa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Go too far 라는 표현을 활용해서요 Do you think I went a little too far? Do you think I went a little too far? 제가 너무 좀 갔나요? 너무 과했나요? 이런 의미에서 Do you think I went a little too far? Do you think I went a little too far?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리하다 라는 의미랑은 좀 다르죠 분명히 그렇죠? 근데 어쨌든 Go too far 라는 의미랑은 Go too far 라는 표현 우리말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다 라는 식으로 약간 슬랭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Go too far 가 슬랭은 아니에요 It's just a very casual everyday expression Do you think I went a little too far? Do you think I went a little too far? Do you think I went a little too far? Did we go a little too far? 우리가 좀 너무 갔나? 너무했나? 너무 과했나? 이런 의미로요 그리고 한 가지가 사실 더 있었는데 You know I don't feel like doing it 갑자기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어보는 제가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회사로가 제주차장에 든 한숨 잘하는 중 제가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어요 왜 이 자요 Zealand에 든 게 cleansing 제가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segment에 제가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어요 urar 고거 아니에요